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아서 조지 모리슨의 단편 공처가입니다. 바른 번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아서 모리슨은 런던의 빈민가 이스트엔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이스트엔드는 산업혁명 후에 주로 노동자 계층이 살던 곳으로 이러한 어린 시절 빈민가에서의 경험은 런던의 노동자 계층의 현실을 그린 그의 대표작 비열한 거리 이야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처가 아닌 아서 모리슨의 단편 소설로 한 남자의 결혼 생활을 사실주의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짧지만 흡인력과 텐션이 높은 작품입니다. 그럼 한 남자의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닝스 부인은 가끔씩 집안일을 할 때면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남편 밥으로 말하자면 공처가였다. 그러나 그는 메이드멘트 건축사무소에 근무하는 내내 비누조원으로 버틴 배짱 두둑한 남자였다. 견해 차이로 핍박받는 이들이 증언하듯 이는 밥의 배짱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시험대였다. 밥의 단 하나의 단점은 자신의 연애의 맹목적이라는 것뿐이었다. 제닝스 부인은 언제나 제멋대로 행동했고 저녁 식사 준비도 기분 내킬 때만 했다. 아이가 없던 10년 동안 밥은 이 모든 것을 불평없이 참았다. 저녁을 손수 요리하고 셔츠 단추도 직접 달았다. 그런데 갑자기 해마다 아이가 한 명씩 생기더니 3년 사이에 아이가 셋이 되었다. 이제 밥은 아이들도 돌보고 씻겨야 했다. 이 무렵에 제닝스 부인은 풍만한 몸매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손질하지 않은 검정색 머리가 뱀처럼 구불거리며 얼굴과 어깨 위로 흘러내려 정숙한 간은 거리가 멀었다. 옷이 반쯤 풀어헤쳐져 몸매가 드러나도 그녀는 부끄러운 줄 몰랐다. 게다가 새들어 사는 남자와 엮인 소문도 있었는데 뜬 소문만은 아니었다. 그 남자는 수입이 일정치 않은 젊은 가구공으로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 일쑤였다. 밥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그는 여주인과 함께 다른 동네에 나타났다. 하루 종일 노닥거리기만 하는 하숙이는 밥이 근무할 때 맥주를 사와 여주인과 함께 마시기도 했다. 밥에게 소문을 전해줘도 소용없었다. 틀림없이 괴로웠을 텐데 밥은 그 누구에게서도 동정받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회사의 소문이 돌면서 밥은 힘든 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집안 상황은 더 나빠졌다. 다섯시 반에 퇴근한 밥은 아이들이 식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식사도 못한 채 우려대는 광경을 마주해야 했다. 불을 지피거나 차 한잔 마실 여유도 없이 하루 종일 방치된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다친 곳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자 의무가 되었다. 밥은 부인을 흉보는 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편 앞에서 아내의 흉을 보면 안 되지 아내는 일하는 걸 싫어해 나도 알아 하지만 아내는 천성이 그런 걸 나 같은 놈보다 상류층 남자를 만나야 했는데 아내는 예쁘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그렇게 됐을 거야 본성은 정말 착한 여자야 뭐 조금 경솔한 것은 어쩔 수 없지 결국 누이는 밥에게 멍청이라고 화내며 돌아갔다. 그때는 그 말이 누이의 일상적인 작별인사였다. 밥 제닝스는 일상적인 일을 해낼 만큼은 똑똑했으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 따분하고 비참한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그의 지성은 점점 흐려졌다. 사무소에서는 쉬운 말도 못 알아들었고 이해하는데 전보다 더 오래 걸렸다. 현장 감독은 밥에게 얼간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제닝스 부인은 주부 흉내를 내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그녀는 저녁에 밥이 아이들을 씻기는 동안 가끔씩 옆에 앉아 남편이든 이 상황이든 경멸스럽고 전부 다 지긋지긋하다고 불평만 늘어놓았다. 그녀는 살짝 취한 것 같기도 했다. 한 번은 밥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그녀는 짜증을 내면서 그를 때렸다. 그러자 밥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서 거칠게 말했다. 멜리에 그만두지 못해? 자꾸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의 태도에 깜짝 놀란 아내는 그 후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밥 제닝스에게는 자기를 꾸짖는 누이와 악을 쓰며오는 아이들이 전부였다. 그래서 아내가 밥이 가장 아끼는 부추와 은시계를 챙겨 하숙인과 함께 사라졌을 때 깜짝 놀랐다. 여느태처럼 밥은 먼지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에 왔다. 그는 불을 켜고 나서야 시계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엄마가 시계를 가져갔어. 현관에서부터 아빠를 따라온 첫째 밀리가 말했다. 밀리는 아빠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엄마가 시계를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꽃도 가져갔어요. 밥은 초록색 파라핀 램프에 불을 밝힌 후 악취를 풍기는 램프를 들고 집안을 살폈다. 물건들은 뒤집어져 있었고 없어진 것도 있었다. 아내의 옷은 모두 사라졌고 하숙인도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가 쓰던 방에 창문 및 가방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눈에 띄게 깨끗한 벽지가 길쭉한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심과 당혹감으로 혼란스러워진 밥은 현관에 나가 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웃집 여자들이 문 앞에 서서 밥을 호기심에 찬 눈으로 훔쳐보았다. 길 건너편에 사는 도덕주의자 웹스터 부인이 항상 그렇듯 그날 일을 할 일 없이 구경한 것은 아니어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집으로 들어온 밥은 당혹감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난 정말 모르겠어 그는 더듬거리며 귀를 문질러댔다. 초점없는 눈으로 벽과 천장을 두리번거리는 밥의 입안은 바짝 말랐고 입술은 소리 없이 들썩였다. 문득 그의 시선이 아이에게 닿았다. 밀리 이리와서 얼굴 좀 씻자 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밥은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누이가 소문을 듣고 왔을 때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밥 제닝스는 일생 동안 단 30분도 지각한 적이 없었으나 이날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누이는 집에서 저녁때까지 기다렸고 퇴근시간이 되자 초췌한 모습의 밥이 먼지투성이가 된 채 돌아왔다. 돌아온 그는 아이들을 씻기려다가 아이들이 벌써 씻은 것을 알고 잠시 혼란스러워 했다. 이내 그가 말했다. 아직 아내를 못 찾았어. 지금쯤 돌아왔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아내는 항상 짓궂은 장난을 좋아했어. 하지만 마음씨는 착하니까. 누이는 맹렬하게 그러게 내가 모래써로 시작하는 긴 잔소리를 퍼부으려고 작정했었다. 하지만 밥이 너무나 축 쳐져 있고 풀죽어 있어서 그리고 혼란스러워 보여서 잔소리를 접었다. 대신 그녀는 다정하게 밥을 위로하고 그를 침대에 눕힌 뒤 다음 날 아침 일을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혼자였다면 그는 일상을 차분히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문이 사무소에도 퍼져 그는 온갖 멸시와 야유를 견뎌내야 했다. 몇몇 점잖은 이들은 같이 야유하지 않고 그들을 나무라기도 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저녁 식사 종이 울렸을 때 한 비열한 사내가 큰 소리로 잔인하게 밥을 조롱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밥 제닝스는 돌아서서 그를 쓰레기 더미 위로 때려 눕혔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꼴 좋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한 대 맞은 남자는 꼴 사나운 자세로 넘어진 채 당황한 얼굴로 밥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밥은 가게 구석으로 물러나 파래의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거렸다. 밥은 슬그머니 집에 돌아왔다. 쉴 새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가끔씩 창문 너머로 거리를 힐끔 가렸다. 해질녘이 되어 누이가 오자 그는 기분이 많이 나아져서 약간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일곱시에 아내를 만나러 갈 거야. 아내가 어디에서 기다리는지 알겠어. 그는 2층으로 올라갔다가 잠시 뒤에 내려왔다. 밥은 가장 좋은 검정색 정장을 입고 가슴에 꽂는 손수건으로 구식 실크 모자를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모자를 쓰지 않았지. 가끔씩 썼어야 했는데 그러면 아내가 좋아했을 거야. 모자를 써야 나와 산책하겠다고 말하곤 했거든. 아내랑 일곱시에 만나 데이트하던 시절에 말이야. 그는 부지런히 머리를 빗고 모자를 썼다. 가다가 이발소에서 면도 좀 해야겠다. 그가 거칠거칠해진 턱을 만지며 덧붙였다. 밥은 집에 있으라는 누이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밥이 나가자 누이는 거리를 조금 두고 그를 뒤따라 갔다. 거리 무퉁의 이발소에서 면도를 마친 밥은 저녁 내내 연인들이 오가는 큰 길을 따라 걸었다. 교회에 도착하자 밥은 교회 앞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며 길쪽을 연신 바라보았다. 누이는 삼십분쯤 그를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갔다. 두 시간 뒤에 누이는 남편을 데리고 왔다. 밥은 여전히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잘 있었나 밥 누이의 남편이 말을 걸었다. 자네 이제 집에 가서 자는 게 어때 아침이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네. 아내가 오지 않았어. 밥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아니면 내가 아내를 못 본 거겠지. 여기는 우리가 항상 만나던 장소니까 뭐 내일은 오겠지. 가끔씩 나를 바람 맞히기도 했거든. 하여튼 짓궂단 말이지. 하지만 아내는 착한 여자야. 아주 마음이 곱지. 그녀는 다음 날도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그 후로도 오지 않았다. 밥 제닝스는 활기를 잃고 초조해 하면서도 항상 자신있게 말했다. 빚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오늘 밤엔 못 온 걸 거야. 하지만 내일은 꼭 올 거야. 내일 푸른색 넥타이를 사야겠어. 아내는 내가 푸른색 타이를 매는 걸 좋아했거든. 내일은 꼭 만나게 될 거야. 좀 더 일찍 나가야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검정색 정장은 누더기가 되었고 풋내기 청년들이 매번 실크 모자를 눈 아래까지 찌그러질 정도로 내리치곤 했다. 그는 모자를 보며 침울해하다가 찌그러진 모자를 정성스럽게 폈다. 오늘은 아내가 돌아올까. 밤이 가고 밤이 가고 또 밤이 지나갔다. 하지만 내일은 아내가 돌아올 것이다. 아내가 더